저희 주현선 국악예술단의 자랑이시죠. 제36회 정선아리랑 제 대상 부상이 빛나는 김영환 명찬께서 본조 정선아리랑 정선아라리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주현선 단장님께서 정선아라리 연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김영환 제3선 강도두 모호 팔자에 본드나 불달 나들 나곤 특달 여릴로 금대 백일 청선을 말고 백일 청선을 말하라 화관계인지 으로에 있는 사람 한 대가 왈세를 열 마르라 태산 줄여 호환국에 진농그럭그럭에 다시 동굴에 찌곰 시린 물구비 지년 돌짝이 뒤돌아선던 활기허덕지도 다친 그대를 찾아올 것만 한 대가 왈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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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